다음 문제입니다. 지름 2cm인 그러니까 이거는 반지름이 0.01m 이렇게 되겠죠. 원형 평면 표면이라고 합니다. 원이고 평면이에요. 그럼 이거의 넓이는 πr제곱 하니까 이거는 π 곱하기 0.01m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온도는 1000K라고 합니다. 방출되는 에너지가 15W래요. 그리고 이거는 MSBT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의 A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. 그랬을 때 이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. 나머지 한번 대입해 볼게요. 5.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제곱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4제곱이 되겠고요. 곱하기 1000K에 4제곱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 π의 0.01m에 제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MSBT 얼마인지 구해봤더니요. 0.84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